맞다! 나 이제 업사일지! 영어적 붙잡맞는 데일리시 끊겨먹겠지! 그룹만으로 어디서 왔어? 엄마, 몰라도 돼요! 진짜 난 이 사람, 저 사람 말 되게 자가워요! 전 아무래도 천재! 왜? 수업불이 했지? 생일 축하한다! 부디 강했지? 아니구나! 정말 엄마를 아니구! 엄마, 영혼이구나! 또, 정말 나분이구나? 아, 그룹은 다른데 엄마는... 엄마, 누구 있어요? 진짜라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딨는데요? 사업을 병원에... 병원에서 일어날 거야... 밤을 모두 또 잡고... 밤은 추워, 목도리하고... 식빵 할머니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고... 식빵 할머니 찾아... 당신이 있지? 서탁소 올목... 날아가서 바로 오른쪽... 뚝뚝이 나를 당했지? 왜? 앞으로... 저 땅은 한들이랑... 마주치하라고? 알았지? 미안해, 엄마!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엄마도 볼 수 있으니까... 난 그냥 큰 잖아요! 그래... 이렇게 엄마가 해줬어... 엄마가 해줬어... 엄마가 해줬어... 엄마가 해줬어... 왜 이렇게 가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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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안녕! 엄마, 잘 안 해요! 엄마, 꼭 쫙겨오세요 네 꼭 꼭 엄마야 엄마 엄마 아